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오늘 사실 우리 찬양대 찬양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주신 건데 목사의 설교와 딱 맞는 오늘 말씀과 찬양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마친 것도 아닌데 요한 복음 마쳐가면서 오늘 딱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또 함께 할 타이밍이 돼서 더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2학년 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야외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엘로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기대했는데 한 아이가 답을 하는데 선생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워드입니다 하워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워드하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워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라고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워드 다이네임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워드 다이네임 하워드가 거룩한 홀리 요네임인데 이 아이는 하워드 다이네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늘 그래서 하워드 다이네임 하나님의 이름은 하워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였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듣기를 추건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어깨에 앵무새를 들고 바에 갔었어요 그런데 앵무새가 하는 말이 people people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앵무새한테 그래 사람들이야 사람들 여기에 바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수일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갔습니다 역시 앵무새를 앵무새를 데리고 어깨에 메고 갔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사람들 people people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앵무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church people이야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뭐예요 same people same people 못 알아들었는데 괜히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에 있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똑같다고 앵무새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앵무새도 그 사람들을 기억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잘 기억 못하고 잘 알 수 있지만 우리 택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기억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를 우리의 상황 모든 것까지 목사와 또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해 교회에 같이 함께 예배드려도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들이 어떤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여러분 흰색은 뭘 상징할까요? 순결을 상징하죠 그럼 붉은색은 뭘 상징하죠? 뜨거운 정렬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죠 그러면 기득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예표하는 걸 타이폴로지 예표론 표식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새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을 믿는 자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어떻게 들려야 된다 구약의 역사에 모세가 뱀에 물려서 신음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노뱀을 만들어서 뱀을 그 볼 때에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독이 사라지고 살았어요 이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이것을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세운 이 노뱀은 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오히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이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었냐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마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속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분께 있었다라는 그 자체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것이 그의 눈에 보여졌고 그런 상황에 비둘기같이 이마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가 몇 번 언급되어 있냐면 46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10번인데 특별히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여러분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이 비둘기 형아를 상징하고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36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조나 알죠? 요나가 바로 비둘기랍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비둘기가 표현되어 있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과 열정과 소망과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 특징을 비둘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성령님에 나타난 비둘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나타내셨을까 왜 침례 요한이 보고 이것이 한 구절이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네 개의 복음서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사건을 바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성령님의 비둘기같은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을까 오늘 그 네 가지로 통해서 성령님의 비둘기같은 역사를 의미를 깨닫고 은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같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과 짝지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짝지어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짝지어 주세요. 여러분 노아홍수 사건에 물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헤매일 때 처음에 보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그런데 시체나 모든 걸 떨어다니고 거기에 있으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먹는 음식이 달라요. 곡식을 먹거나 가장 정결한 것만 먹는 건데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8장과 더불어서 말씀하실 때 가져왔을 때 뭘 가져왔어요? 올리브 감남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볼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8절의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가족들에게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가 딱 보여진 건 뭘 얘기해요? 생명이다. 살아있다. 다시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야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의 설명에 솔로몬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장 11절을 보세요.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의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을 줄어든 줄 알았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깨달아 알았다. 바로 비둘기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구원을 역사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뭐냐? 나에게 연결돼요. 내게 연결돼요. 여러분 아가서 1장 11절의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남이에게 내 사랑하고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약혼과 더불어서 함께한 술남이 여인에게 함께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비둘기 영어로 표현할 때 더브 표현하고 있어요. 더브. 그런데 비둘기에 또 다른 영어가 하나 뭐 있죠? 피전이 있습니다. 더브와 피전은 상당히 달라요. 더브는 산비들기고 피전은 집비둘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피전은 구구구가 울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 짝꿍을 만나요. 짝을 여러 개 짓습니다. 그런데 더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브는 짝을 지을 때 한 쌍만 해요. 한 쌍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쌍. 그래서 짝꿍이 병들고 힘들고 해도 결코 다른 짝을 만나자. 이 더브의 특성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쌍. 한 쌍의 그래서 더브에서 짝을 지어서 어떤. 여러분 우리는 두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고 좋은 걸 한국은 어떤 쇠로 표현을 해요? 원앙으로 표현하죠. 원앙. 원앙. 만다린 덕. 원앙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원앙보다도 더 끈끈한 사랑과 짝지어진 게 뭐냐? 더브예요. 더브. 더브는 그래서 피전하고 다르게 여러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짝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짝지어준다. 너와 더불어서 하나 짝지어주신 걸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껏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병들고 연약하고 해서 오히려 벌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의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으신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님이 나의 짝꿍이십니다. 실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주님으로서의 온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 그러나 그들의 행신이 끝까지 믿음 안에 있다 않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왜?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변덕쟁이에요. 너는 변덕쟁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해요. 좋을 때는 좋다고 막 해서 너 없이 못살았다 못산다 이렇게 해도 안 좋으면 어떡해요. 다시는 안 볼 거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택한 받은 자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여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거에 이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먹고 사는 거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애서처럼 자기의 장자의 명분 그 귀중한 직분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마지막 때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먹을 것이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 저 어렴들이 그럴 거 먹을 거에 어떤 상황에 와서도 결코 먹을 거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짝꿍이니까.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짝꿍입니다. 시작. 우리의 짝꿍 대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임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첫 번째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짝꿍 대여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알렐루야. 성령으로만 비둘기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시고 짝꿍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비둘기의 역사는 parals. 우리를 parals 해주신다. 주님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와 한 짝꿍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뭐냐? 거룩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결. 순결합니다.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우리를 순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낼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나?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여하태국은 10집장 10년대의 제대들을 둘씩 둘씩 보내고 일꾼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와 이 모든 걸 우리는 뱀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양의 1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뭘로? 뱀처럼 지혜롭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이 모든 짐승, 돌고래가 IQ 80이라 똑똑한 눈앞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유혹하게나 쓰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지혜롭고 또한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저 어렴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정결한 새 그래서 비둘기는 여러분 고기 먹지 않습니다. 다른 새, 여러분 까마귀라든지 매라든지 독수리 같은 경우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다른 작은 동물을 잡아먹지만 비둘기는 뭐만 먹어요? 모이만 먹어요. 곡식만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짐승 가운데 새 중에서도 이 비둘기를 들여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제사와 이 모든 걸 순결함과 진실함, 이 모든 걸 죄를 멀리함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순결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셨고 성령님의 죄를 좋아하고 유혹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만 좋아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안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안타까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내로 살아가지 말고 순결한 가운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스 5장 19-24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호색. 결혼하기 전에의 성적 문제는 음행이고 결혼하고 나서 문제를 겪은 간음이라고 하죠. 호색.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22절 반면 22절 2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끌려 순결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바로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도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넘어져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모셨다면 죄악을 즐거워하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 어렴들은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그리고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와 심에 따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이 무더지지만 예수 그리스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의 심장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죄를 점점점점 멀리하려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있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과 짝지어졌고 그 순결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순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뭐냐 평안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랑이 신부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비둘기라 언급하면 사랑으로 고백하죠.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랑에게 자신의 비둘기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의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랑이 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성경과 원어성경 보면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가면서 뮤지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의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세요. His eyes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하는 것. His eyes are like a dog. 신랑의 눈이 또한 어떻게 비둘기와 왔다.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다. 신랑의 눈. 내가 주님 해주신 여러분 좋은 말이 내가 기분이 나쁘면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나를 성가시키고 나오면 힘든데요. 그런데 사랑받은 자가 평안함을 누리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고백하는가에 찬양과 감사가 나온 겁니다. 콧노래가 언제 나와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콧노래가 나오나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가 나와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할 때 있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평안함 속에 나의 사랑 비둘기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신부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평안이 있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된 평안과 은혜 속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요. 세상 것에 자꾸 취하고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TV를 너무 많이 볼고 하고 하면 TV 속에 빠져서 TV화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도 안 하고 TV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TV의 시청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명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지만 요즘은 셀폰, 스마트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독이 되고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래서 각각 다 스마트폰을 집에서 똑같이 있지만 각각 스마트폰으로 딴 걸 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가 점점 약해지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약해지는 점점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 성령님의 역사와 힘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할렐루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부분 26절 보세요.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TV만 보고 세상껏에만 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생각나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의와 참된 의, 참된 의, 라이처스니스와 더불어 참된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참된 의로움과 성령 안에서의 참된 피스폴, 평안과 그 기쁨, 조의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성령의 사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이겨내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시작. 예. 성령님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름. 그래서 여러분 부부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칭찬받는 자로 나아가고 단순히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래서 오늘 서로 비방하는 그 속에서 아닌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오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뭐하나 칭찬하는구나. 시골에 까머쩝쩝해서 목동으로 하고 있는 순란미 여인인데 오히려 왕후와 왕미들과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그의 모습 연세가 많을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의 모습이 그의 인생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신경 쓰고 인상 쓰고 인상파도 아닌데 인상 쓰고 하면 여기에 주름이 생기고 고립해지고 그렇게 힘들죠. 주원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 얼굴을 환하게 성령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엔돌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4천배나 더 강력한 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다이돌핀. 그래서 치료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그 파워보다 4천배나 높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생기느냐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과 은혜 속에 나아갈 때 이 다이돌핀. 그래서 여러분 사두행전 8장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서 죽어가는 그 사장인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과 성령에 충만하니까 오늘 저 어렴들이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얼구메고 우리를 자꾸 우겨 쌈으려고 힘들게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아픔도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있게.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땅에서 또한 가버나움에서 또한 사역을 이루실 때 성령에 충만한 속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읽으신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우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알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담디의 복음을 전한 각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석으로 쓰이는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먼 곳으로 해서 자기 등지로 돌아오는 회기성이 있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날아가면 돌아오는데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매에게도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비둘기가 한 번 회기성이 있어서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전달료 1분의 1km까지 날아가고 한 번에 멀리 날아갈 때 3000km 그래서 1800마일 1900마일까지도 날아가서 소식을 전해줘요. 우편을 이용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보다 더 좋은 새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홍수 후에 올리브 감남나무 잎을 물어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나타내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비둘기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들리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활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비둘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래 비둘기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와 선포자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치유와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이 모든 것에 얽매졌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주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 성령께서 3일 찬양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해방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침례의 환에 침례를 배불 때 성령이 임하시는 비둘기의 여 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죠. 33제 3사대로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줄자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먼 곳에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먼 곳에서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오늘도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속에서 능력이 있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임하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자가 우리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저 어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는 약해 봅니다 연약해요 금방 잡혀 먹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약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네가 육신적으로는 잡혀 먹힐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이 아마 내가 이기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지만 내 안에 참된 예수 성령님의 역사와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자유의함이 있고 평안과 기쁜 소식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네 가지 역사 Fulfill을 들어요 우리를 짝지어 주신 pairs 짝지어 주신다 그리고 비둘기의 역사를 순결케 하셨습니다 또한 비둘기의 역사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 같구나 바로 순결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힘 닿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마지막 올림픽 경기할 때 마지막 경기하는 게 남자 마라톤입니다 남자 마라톤의 그 소식이 뭐예요 마라톤 그 이름 그대로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다가 그 먼 거리를 숨도 안 쉬고 막 달려오는 가운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 기뻐서 숨도 안 쉬고 달려온 김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죽으라고 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 속에서 비둘기 같은 기쁜 소식을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쁜 소식 오늘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짝꿍의 역사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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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작 한번도 주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제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스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임의 자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역사 평화를 누리며 능력 있고 그리고 순결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짝꿍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yourselves ích